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림엔터테인먼트 김민서 얼버넉스 김민서입니다 김민서 김민서입니다 김민서 김민서 올챙이입니다 김민서 뭐야 이거 해파리? 아 잠깐만 못 맞추겠어 어떡해 왜 움직여 왜요 움직이는거 김민서 미끄라지 안돼 손을 빌리네 너무 손을 깨지는데 잠깐만 저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김민서입니다 저희 울림엔터테인먼트 연습생 6명 모두 나왔으니까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한명하면 매력이 다 넘치기 때문에 저희를 꼭 뽑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시간 또 나왔나요? 아 네 나왔나요 오 어떡해 나왔어 이거 불쌍하다 어떡해 미안 친구야 아 근데 물고기 못 만져 어떡해 아 나 잠깐만 일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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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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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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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제발 아 어떡해 넣었어 넣었어 네 네 이상 이상 저희는 울림엔터테인먼트 김민서 얼버넉스 김민서입니다 김민서 김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? 아 나 어떡해 아 아 아